으아 으아 으 으 아 으 아 5 비키잖아 올바뀔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머리 아파 너 뭐 비키 너 왜 왜 나 왜 너 지금 물렸잖아 물리다니 내가 어 이게 왜 잠깐만 이거 긁힌 거일 수도 있어 긁힌 거라니 딱 보니까 물린 건데 우선 지켜보자 아직 모르는 거잖아 모르기는 뭘 몰라 저러다가 바로 좀비돼서 나 물면 너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남반장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자 이렇게 묶어서 만약 물어도 나만 물리는 거야 그딴 게 어딨어 너네 둘 다 좀비돼서 나 공격할 거잖아 빨리 나가 오비키 알겠어 나 나갈게 아니 30분 뒤에 나가 오비키 아직 안 변했어 원래 5분 내로 중세 나타나는 거잖아 지금 5분 지났어 하 진짜 짜증나 30분 뒤에는 무조건 나가는 거야 알겠어? 뭐야 깜짝이야 전화 오잖아 이거 누구 폰이야 누구 폰이야 모르겠어 내 폰 아니야 내 것도 아닌데 그럼 받아봐 빨리 우리 구하러 울 수도 있잖아 여기는 좀비국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밖은 좀비 세상으로 변했다 누가 그걸 몰라?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들어보자 좀비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백신이 있다 그 백신은 지금 좀비 주머니에 있다 좀비 주머니에? 내가 나가서 좀비에게 백신을 먹이고 올게 남 반장 그래 빨리 갔다와 백신이 있다니 다행이구만 같이 가 안돼 너는 여기 있어 같이 가 꼴값들을 하고 있네 짜증나 뭐야 좀비 들어오잖아 너 문 똑바로 안 잠갔어?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박스 이 살려 우와 박스 이 살려 뭐야 지금 좀비인 척하고 있잖아 좀만 더 좀만 더 하면 백신을 가져올 수 있어 뭐야 나한테 오잖아 좀비다 이때야 응 핵심 핵심이 마이쮸였어 야 이제 누구만 있으면 사랑으로 변할거야 자 오늘도 신나게 좀비랑 싸워서 이기기 대성공 아우 이런거 보네 뭘 해준것도 없는데 우리가 받기만 하네 이거 어떡해 미안해서 뭔데 그러지? 그래 또 통화해 응 고마워 아우 세상에 뭐야 뭐야 접시 받았어? 응 이거 비싼거 같은데 아무튼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삼겹살? 아 제육볶음 응 그래 그 안그래도 고기 있고 응 그러면은 엄마가 요 앞에 잠깐 갔다 온다 응 어디 가는데? 요 앞에 슈퍼 금방 와 응 양파만 사갖고 올거야 응 알겠어 응 알겠어 이게 그렇게 비싸? 뭐 조그만건데 그렇게 비싸? 깨졌어? 어떡해? 깨졌어? 어떡해? 그냥 손에서 미끄러지는건데 이렇게 된다고? 아 진짜? 본드로 안되나? 아 안되잖아 난 이제 죽었다 저 어떻게 여러분 저 진짜 엄마한테 죽어요 제발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으악 당신은 희망요정 응 맞아 나는 희망요정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엄마한테 저 죽어요 무슨일인데 그래 어머 에에에에엒 arter 잠시 깨졌고 이거 보세요 전 이제 끝이에요 끝 음 그럼 희망요정이 희망요정이 어떤 희망이죠? 희망의 미래로 얍! 얍! 그게 뭐예요? 기억을 지우는 젤리야 기억을 지우는 젤리? 가끔은 기억하기 싫은걸 지우는게 약이 되지 자 잘 사용해보렴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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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지우는 젤리라 엄마한테 이걸 먹여야돼 어떻게 먹이지? 엄마는 젤리를 절대 안먹잖아 아! 이렇게 먹이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야 이 딸기 안에다가 젤리를 숨기면 되지요 딸기를 파서 다 됐다 오! 이 안에 넣으면 되지 이 안에 넣어주고 닫아주면 완전 모르겠지 오! 하하하하 깜짝같애 내 어이를 빼고 어! 엄마가! 으! 나 죽었다! 태의 금바위에 어! 왔어? 응! 밖이 엄청 추워 봄이 언제 되는거야 대체 지겨워 응? 어! 빨리 왔네 하하하 너가 그릇을 치웠니? 그.. 그게 어디다 놨어? 응? 그게 그릇을 내가 깨버렸어 뭐라고? 야! 너 그거 얼마짜린데 게다가 선물 받은 건데 저거 어떡하니? 엄마엄마! 이게 금 딸기인데 먹으면 주름이 사라지고 젊어지고 살 빠진대 갑자기 딸기 뭐 주니까 먹긴 하는데 응? 야! 그거 선물 받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응? 일단 먹어봐 주름이 사라지고 젊어지고 살 빠지고 어? 세상에 살 빠지는 건 알겠는데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게 먹으라고? 응? 어? 근데 너 저녁 뭐 먹고 싶다 그랬지? 어? 나 제육볶음 어? 그래 제육볶음 좋지요 호호호호호호 휴 다행이다 그래도 이상하게 혼날 거 다 혼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다행이다 응? 뭐가 다행이야? 어? 어? 아냐아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기억력 사라져서 안 혼나기 대성공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 아이컨 하나 하나 둘 셋 스마일 살캉 하나 이거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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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스마일 어? 뭐하지? 이거 아까 이거? 하나 둘 셋 스마일 살칵 어? 하트 하나 둘 셋 스마일 스마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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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온 거 맞겠지? 잘 나왔을 것 같아 우와 진짜 잘 나왔다 오마이비키 프레임이다 끼끼끼끼오비키 우와 이 프레임 진짜 너무 예쁘다 잘 나온 것 같아 우와 우와 설아 너무 잘 나왔다 예쁘다 너도 잘 나왔어 하하하 뭔데 뭔데 뭐 어떻게 넣는데 봐봐 뿌 아 어? 잘 나왔네 흠 흠 흠 흠 흠 설아 누나 예쁘다 헤헤헤 설아 완전히 레전드로 나왔어 완전히 예쁘게 나왔어 진짜 우와 와 그렇게 까지는 예쁘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흠 흠 흠 흠 흠 설아 누나 너무 예쁘게 나왔네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캐캐캐 난 좀 모르겠는데 뿌 응? 보정 아니야 보정? 이거 보정 좀 되잖아 뿌 야 넌 똑같은 기계로 찍었는데 넌 왜 그러냐 야 내 얼굴이 못됐어 뿌 하하니 너무 못 나왔잖아 하하하하 언제부턴가 주근깨가 생겨서 그런거거든 뿌 바크면 주근깨 없을거거든 우리 엄마가 나 주근깨만 없으면 예쁘다 그랬어 뿌 알겠어 알겠어 잘 없애 화이팅 아 진짜 짜진나네 진짜 뿌 잇 couμα 와하 또 찍으러 가자 언제 나중에 알겠지 좋지요 흥 뿌 뭐야 삐졌나 lessly 인생 내가 커 뭐 얼마나 이쁘다 그러냐 내가 볼 땐 하나도 안 이쁘구 이쁘구만 뿌우 뿌우 내가 더 이쁘게 찍을거야 뿌우 에이 좀 구린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보정이 안되나 뿌우 인생 내 컷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도전 아 내 돈 하이 도대체 얼마를 쓰는거에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비키야 근데 진짜 인생 내 컷에 오마이비키 프레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어필을 해도 안되겠지 오키님들 도와주세요 맞아요 오마이비키 프레임이 나왔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걸로 저희가 어필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인생 내 컷으로 인생 사진찍기 대상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상대가